오늘 밤 9시 30분에는 도서 지원을 위한 가요제 특설 무대가 펼쳐져 손태진이 다른 아티스트들과 함께 있지 못할 듀엣 공연을 펼칠 이색적인 예술 공간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음악 공연이 아닌 아티스트들이 서로 스타일을 교류하고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표현하는 공간이다. 페스티벌이라는 틀 속에서 음악 팬들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이름이 된 손태진은 절묘한 목소리와 인상적인 무대 스타일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듀엣은 독특한 음색의 조합은 물론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다채롭고 다감정적인 음악 파티를 만들어낸다. 프로그램의 각 공연은 관객들에게 음악을 즐기는 즐거운 순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식 재고 및 독서 문화 지원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세심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재능 있는 많은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무대를 공유하고 독특한 공연을 선보이며 현대 음악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파워풀한 보이스와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손태진은 오늘 밤 뮤직나잇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다. 그는 대표곡뿐만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들과 함께 친숙한 곡들을 완전히 새로운 버전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아티스트들의 조합은 음악의 영역을 확장하고 관객들에게 새롭고 감동적인 음악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오늘 밤의 프로그램은 전통 음악 팬뿐만 아니라 다른 음악 장르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입니다. 아티스트들의 협업은 장르의 경계를 뛰어넘어 멋진 음악적 조화를 이루며 무한한 창작 공간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는 관객들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음악에 접근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오늘 밤 불타는 장미의 무대는 아티스트들의 만남의 장이 될 것이며 손태진의 듀엣이 모든 관점과 모든 경험을 밝게 해줄 것입니다. 이번 행사는 음악 공연일 뿐만 아니라 음악과 문화의 열정을 가진 이들에게 영감의 원천이기도 하다. 음악과 감동이 숭고한 특별한 토요일 밤, 관객이 아닌 축제의 일부가 되는 특별한 토요일 밤을 경험해 보세요. 시간을 내어 팔로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오늘 밤 저희 행사에서 멋진 음악적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